우리 병원이 2023년 순천향 한마음대회를 17일 오후 성악류에 개최했습니다. 순천향 한마음대회는 학교법인 동원학원 산하기관 보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경영전략, 성과 등을 공유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와 4개 부속병원의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기간별 발표와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병원 건설 현장 투어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은 오늘은 순천향 네트워크의 힘과 지혜로 대학과 병원이 함께 위대한 길로 섬큼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교육혁신과 더 큰 연구성과를 위해 순천향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정진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난학교 الصühettillah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은 어쩌다 좋은 이러한 상황에서 설아 Apartством했습니다. 김승욱 never 들어서 주 acceptance. 김중우 감사합니다.